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네, 저희 드림캐쳐가 KCON 2018 LA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드림캐쳐가 KCON에 참가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. KCON LA에 저희가 그렇게 가고 싶은 KCON LA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저희의 위슐리스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. 그렇다면 KCON LA에 가서 또 이루고 싶은 저희의 위슐리스트가 있을 거 같은데 멤버들은 어떤 걸 하고 싶나요? 저는 그 야자수 나무 있는 도로에서 드라이브 합시다. 저는 KCON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를 통해서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레디카페에서 팬분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이벤트 중에 레디카페에서 팬분들이 써주신 편지를 읽는 게 있더라고요. 그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.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 다들 많네요. 그러면 우리 레디카페에 섰는데 레디카페 포즈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까요? 1타! 하나, 둘, 셋! 여기까지 여기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저희 위슐리스트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. 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KCON 2018 LA에서 곧 만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고 저희는 지금까지 드리켓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는 너와 함께해 baby you and I bye! 안녕! tire